안녕하세요 여기 뭐냐 정달리 수국길이거든요 저 원래 예전에 저기 등대 있었거든요 등대 등대가 없네 저 앞에 보이시는거 보면 저 우도 야 오늘 우도 보인다 위협도 있고 저기 성산열치보 여기는 우도 참 부리네요 진짜 와 진짜 5도 여기 앞에 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성산열치보 와 진짜 진짜 맛있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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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그냥 먹은 거울에 예 됐어요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김치면 먹을까?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그 안골목에 할머니가 준 거예요? 응 그 할머니가 잘해요 그 며느리가 배운 거 아닌가? 아니 저 마당에 있던 페만앙 신간회 나이가 90 몇 살인데 잘했죠? 나 주어도 너랑 똥카라마 아들도 와던데 아들도 매워주고 정체가 너무 맛있다 정체가 너무 맛있다 음 음 김치가 완전 맛있긴하다 그 쌈치는 다예요 그 쌈치는 다예요 나이 난이 남을 90살 90살 된 할머니도 하시는데 엄마는 60살밖에 안 됐잖아 엄마도 해봐야지 진짜 거기 할머니 김치 잘하신다 맛있게 잘하네 김치가 최고다 미세먼지는 언제 지나갈 건가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네 너무 맛있어 아